네 지금 이곳은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가인초밥 참치집 입니다. 이곳은 송가인님의 사촌오빠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저녁은 가인초밥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광주까지 왔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가인초밥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가인초밥을 준비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가인초밥을 준비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가인초밥을 준비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가인초밥의 dive 광주 상무지구의 가인초밥은 광주 한 Jo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